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부동산 증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을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수백 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나름대로 이런 투기 과외를 지고 우리 서울 이쪽 지역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해서 많이 적출했다라고 하면서 각 기관별로 서로가 보도 자료를 내놓기 바쁩니다. 자산가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 재산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국가한테 줘버리고 50% 주고 뺏기느냐 내 자식한테 줘야 되는데 국가한테 안 뺏기고 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거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절에 가서 그 절은 하루에만 50건씩 영가촌도 제사를 하는 곳인데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상담을 해본 결과 저도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아니 60억, 70억 그렇게 재산을 보통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상 밤잠을 못 잔대요. 밤잠을. 나는 진짜 그 소리만 들으면 이제 너무 저도 너희러져 걸리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밤잠을 못 자세요? 그 재산 가지고 있고 차라리 쓰시고 세상 그렇게 편하게 좀 사시지 그러면 이 자식한테 어떻게 줘야 될지 밤잠을 못 잔대요. 장남한테 주자니 또 다른 자식들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공평하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밤잠을 못 자겠대요. 세금 때문에. 그런데 세금은 국가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국가는 씩 굳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증여세 길목하고 상속세 길목이라고 내가 너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죽음의 길목이고 이게 남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내가 무슨 법무로부터 금수저가 태어나지 않는 이상 물론 이때 3세때도 근무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때 거의 대부분 말년이다 하면 이 기간에 내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뭐를 받든지 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이걸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쓰지를 못하는 돈이에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부동산만 많지 쓸 수 있는 현금은 없어요. 그러더라도 어매불망 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동안에 가만히 그때 이렇게 저가 2억 대 쓸 때 사놓고 3억 대 쓸 때 사놓고 4억 대 쓸 때 사놓으니까 지금 이게 20억 대고 30억 대고 40억 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평가만 높은 것 뿐이지 내가 지금 이걸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금화시켜가지고 현금 가지고 내가 그냥 쓰고 죽으리라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어매불망 내리사랑이니까 자식한테 어떻게 이걸 주면 좋을까 위에 부모님 날 낳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집 한 채를 더 만들어주고 더 좋은 아파트 사주고 현금이라도 더 드리고 용돈이라도 더 드리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내 자식 어매불망 내 자식 그런데 자식이 다 커버리면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아니 자식이 무슨 내 소유물입니까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한들 자식이 그거를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셨고 밤잠을 못 자고 세금 안 내려고 저렇게 고민하면서 사셨구나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무덤가에 가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럴 자식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내리사랑 그 본능에 따라서 내 자식 내 자식 한다 이거입니다. 아니 내 몸도 내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자식이 내 자식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자식한테 주는 게 낫지. 왜? 자식이 그래도 내 말년이라도 내가 아프면 국가가 나를 챙겨줘요.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그러니까 자식한테 몰아줘야죠. 재산을 몰아주고. 자식이 안 되는 꼴을 내가 생전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꼴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한테는 안 뺏겨야 되죠. 그런데 국가가 안 뺏기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국가는 이런 빠짐코 이런 것보다 더 친밀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국가 내 국가 안에서 내 나발이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돈 벌고 산다 이거예요. 이 외국으로 이렇게 물 건너가지 않는 이상은 내 영역에서 살고 내 영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있으니까 이건 언젠가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 막 이럴 때 재산 불릴 때 이거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누가 탈세 제보나 하면 그때나 쫓아다니지. 그리고 어디서 자료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거 조사해봐라고 할 때나 하는 거예요. 소득급 막 불러라 불러라. 세금 내면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세금 안 내니까 이만큼 가졌어요. 아 그래 이렇게 많이 불려 불려 더 많이 불려봐 더 많이. 그러면 이 만년 때 자식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뭔가를 줘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부모가 있고 맨날 부모 재산 믿고 사는 자식들이 있는데 안 죽어 베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만년에 증여할 수밖에 없어요. 증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길목에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의 길목에서 한 번 기다리고 죽으면은 상속의 길목에서 한 번 더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더 많이 뺏어가 버리죠. 증여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그러니까 재산이 증여된 그것만을 볼 수 있는데 상속은 15년치까지 일단은 다 볼 수 있잖아요. 10년치는 기본적으로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더 완전히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에 거쳐가지고 증여세 한 번 때리고 상속세 한 번 때리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자 3대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라니까요. 일단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재산이 줄어들지만 다 분산이 되지만 생각을 해봅시오. 천억이 있다 한들. 천억이 있다 한들. 이게 자식이 네 명이면 어머니하고 있고 어머니는 한 푼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자식 네 명이면 250억씩 나눠 가지잖아요. 250억씩 나눠 가지는데 애기에서 50%가 세금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냥 공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국가가 50%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00억 빼버리면은 500억 가지고 세 명이 네 명이서 가지고 있으면은 한 125억이나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억짜리 부자가 125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5억이 또 그다음에 돈을 안 불고 이 자식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불리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증여세 상속세로 다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국가는. 그런데 국가를 의외로 힙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을 5년 하면서 이런 모든 소송 사건, 심판 사건, 이의신청 사건, 과세 처분 사건만 과세 처분 사건만 제가 한 3만 건 이상은 봤어요. 직접 5천 건 이상 이런 거는 직접 처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과감하지를 못해요. 과감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조세실무 아카데미 강의를 하는데 전화가 미리 와요. 비서가. 비서가 와가지고 우리 회장님 가시면 꼭 여자 회장님이신데 오시면 좀 잘되면 되십시오. 그리고 비서가 몇 명이나 데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게 증여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비결은 없고 제대로 신고하는 게 비결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증여서나 상속서나 모든 세금 신고는 가산서에 안 맞는 것이 그게 절세 비결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으로 적출이 되지 않는 그게 가산서에 또 맞지 않는 게 절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리스크를 가지고 내가 뭐를 편법 증의를 하겠다. 아 그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2, 3년 동안에 세금 안 나오면 좋죠. 일반 소득세 이런 것도요. 2, 3년 동안은 세금 안 나와요. 대체로 가세처분 보면 2, 3년 뒤에 A가 무슨 행위가 있었잖아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는데 이 고지 시점이 대체로 보면 2, 3년 뒤에요. 2, 3년 뒤. 그리고 이 재척기간이 있어요. 재척기간이. 재척기간이 소득세 이런 경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에요. 이게 부정한 행위가 있고 무신고는 7년이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년이 기본인데 이 15년까지 올라가 버려요. 부정한 행위 조금만 하나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 3년 동안은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편법 증의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건 내가 세무사든지 옆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그런 사람들이 이건 내가 해줘가지고 이 정도로 세금 안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수료 먹고 문제 생기기 전에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다 이거에요. 예전에 보면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10억이나 먹었어요. 10억 챙기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납세자는 몇백억 추징을 당했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세금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때 잡혀요. 저는 이런 사건을 수만 건을 받기 때문에 수천 건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 가세처분에 하나씩 걸리면은 거들란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가세처분을 안 당하는 게 절세 비결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살아 생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 생전에 죽을 때까지 가세처분 한 번을 안 당하고 가면은 그게 절세 비결이라니까요. 재산을 모으는 비결이라니까요. 재산을 적극적으로 버는 방법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뺏기지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덜 뺏겨야 되잖아요. 국가는 어차피 50% 통업자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0%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다 앞에 보면 소득세도 뭐 그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4대 보험료 다 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여간은 국가가 가져가는 게 50% 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소득세에서도 50% 상속세에서도 50% 증해서도 50%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다 이겁니다. 그냥 국가가 통업자 절반 가지고 가버린다. 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칭 부동산 뭐 이렇게 절세 비결 고수 뭐 이런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 방법을 봐보면 자녀에게 몰래 몰래 현금을 준다. 현금 준다. 아니 누가 몰라요? 현금 주다가 걸리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학자금 명목으로 유학자금으로 거금을 준다. 거금을 준다. 아니 누가 몰라요? 나중에 적출되니까 문제지. 3. 부동산 취득하고도 취득하고도 증여세 미신고한다. 미신고가 아니라 무신고죠. 신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뭐냐면 국세청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결국은 아니 이게 절세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절세 비결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그냥 증여해놓고 그냥 신고 안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든지 그러죠. 도덕질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들키니까 교도소 가는 거죠. 그러고 운전하다가 과속했어요. 안 들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들킨 사람만 채소 없는 거고. 전문가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전문가가 해주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4. 부담부 증여. 자꾸 이게 부담부 증여 이용하라. 부담부 증여하라. 그래가지고 이 부채를 어떻게 됩니까? 부채를 부모가 갚아줘라. 부모가 변제해 줘라. 아니 누가 몰라요? 이것도 적출되니까 문제지. 그러면 국세청이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를 것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자꾸 1년에 2번씩 채무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채무 사고관리해야 하죠. 1년에 2번씩 그걸 떠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리금을 어떻게 변제했는지. 그러니까 국세청을 속인다. 그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가로 양도한다. 저가 양도. 저가 양도. 이거는 신고해서 거기서 조사를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조사가로 넘겨요 자료를. 그러니까 거기서 저가 양도가 적출이 안 되면 그냥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증여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가 저가 양도하면 자세약관도 이거는 증여세가 되고 이쪽에는 이제 그 차액만큼 양도세를 때리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안 걸릴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차명 거래를 한다. 차명 거래로. 이것도 좋죠. 이게 아주 좋죠. 차명 거래면 적출하기가 힘들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적출하기. 그런데 종교단체도 이런 차명 거래, 부동산 명의신탁 많아요. 신도들 이런 명의로 이렇게 쫙 나눠 놓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이제 소득이 분산되고 뭐든지 재산이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액의 자산가들이라든지 권력을 탐해가지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인공위성 통해가지고 인공위성이 뭐예요. 다 이런 식으로 차명자들이죠.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꼬봉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분산을 시켜놓죠. 분산을 시켜놓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산 내놓으라고 하면 재산 안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차명자 입장에서는 맹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막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빨리 죽어버리면 내 재산으로 내가 주장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전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하기는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동산 차명 거래에 대해서 예전에 어느 정권 때 아주 최고 권력자가 강남에 그 빌딩 한 600억 넘는 빌딩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직원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뭐를 아내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권력자다 보니까 워낙 옆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를 통해가지고 그 빌딩 찾아라.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600억이나 넘는 부동산 건물이니까 얼른 소송해가지고 찾았죠. 그런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3심에서 이겼는데 그게 이제 부하직원은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소송해가지고 간신히 찾아왔는데 결국은 또 그게 뭐냐면 그게 상속재산화 돼가지고 상속세가 누락했다 해가지고 가산세까지 상속세로 가져가버리니까 찾아오나 마나 이게 배꼽이 더 커져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거는 변호사만 좋았지 능력만 발휘하고 그러니까 세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찾아올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정간만 쓰고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압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무슨 절세비결이다. 절세비결 안 걸리면 되는데 안 걸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걸릴 수가 이렇게 차명하다가 나중에 유족들이 그러면 그 권력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는 안 걸렸지. 안 걸렸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직원이 자기가 가져오려고 하니까 유족 보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걸려버리잖아요. 국세청은. 그러니까 국세청은 가만히 있다가 100원 가지고 갈 거 200원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추적이 힘든 재산을 증의한다. 뭐 그런 거 있죠 골동품 골동품 골드바 미술품 이런 것이 동산으로 가는 거야 추적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미술품은 이제 점점 과세화가 자료가 축적이 되어 가고 있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나중에 현금화 시킬 때는 다 자료가 그래서 파생이 되는 거죠. 현금화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걸 계속 가지고 그냥 계속 상속만 시켜버리면 상관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현금이 필요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골동품으로 주고 골드바로 주고 미술품으로 서로가 대가 하면은 하자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물론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취득자금 출처조사관 그때 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다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절로 보고 그냥 좀 병신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국가를 아예 하이에나같이 이렇게 사납고 에리하고 그 먹잇감을 잡으려고 고양이가 먹잇감 노리듯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 존재를 바보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로 생각하면 자기가 당하죠. 그 대가를 고통으로 당한다 이거예요. 그 고통이 뭡니까. 호주머니는 재산 다 털리는 거죠.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당하잖아요. 그리고 임종전에 임종전에 재산을 빼돌린다. 재산을 빼돌린다. 빼돌린다. 아니 임종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용도불명 추정재산을 해가지고 상속재산에서 가산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결국은 상속세도 더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부분을 한번 추적할 수 있으면 추적을 해보는 거죠. 거기서 걸리면 증해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한 장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왜 이것이 절세 비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채권이나 CD 같은 걸로 해라. 요즘 보니까 석유 유가가 팍 떨어지니까 유가에 투자하는 그런 채권들, 금융상품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 만일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원금 손실이 나는데 이게 나중에 2, 3년 뒤에는 2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바닥을 쳤으니까 이런 금융상품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줘버리면 지금 뭐 증여서 안 내고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절세 상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잠재가치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거는 이거는 괜찮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값 몰아주기 한다. 일값 몰아주기. 자녀 회사 만들어가지고 일값 몰아준다 이거죠. 그런데 일값 몰아주기도 어떻게 됩니까? 노골적으로 티내다가 이런 경우로 증여하려고 이렇게 부에 세습을 시키려고 하다가 당한 사람들 열악 봤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하면은 다 잡히죠.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부가세에서 세금계산서 끊는 그거를 추적을 하거든요. 추적을 하다 보면은 자꾸 어느 한쪽으로 계속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 회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뜨죠.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그러면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게. 일감을 하나로 몰아줘야 되는지 지금 한 열 개 회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던 것이 어느 한 회사로 그냥 다 몰아가면은 국세청이 그걸 이렇게 보고 국세청이 몰라도 컴퓨터는 알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전산이. 그러니까 구글 AI 같은 것이 도입이 되는데 그걸 왜 모르겠냐. 구글 AI가 얼마나 살벌하냐면 제가 만일 인터넷 기록을 컴퓨터 사용해가지고 구글을 사용했다. 그러면 뭐를 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기록을 내가 어떤 페이지를 몇 편봤는지 그러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란비오도를 봤다 하면 음란비오도 몇 월, 며칠 날 언제 봤다. 몇 시에 봤다. 그 몇 편봤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이 AI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걸 국세청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편법이 이게 부자들이 즐겨쓰는 증여세 탈세수법 10가지 해가지고 어디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비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비결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 낸 거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절세 비결이 아니다는 거죠. 걸리면 터러가 완전히...